개인적인 코멘트는 3가구 국견협회의 견종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초견들에 대한 소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건 국견협회에서 발행하는 혈동수입니다. 대한민국 국견협회. 국견협회에서 발행하는 혈동수입니다. 혈동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개는 샤넬과 진용이라는 개입니다. 샤넬과 진용이라는 개입니다. 이 개는 샤넬과 진용이 여기 백구가 샤넬이고요. 황구가 진용입니다. 백구가 샤넬, 황구가 진용이고요. 이건 산철이라는 개입니다. 산철이 얘가 왕돌이고요. 얘가 산철입니다. 산철이 왕돌이는 1985년도 개입니다. 왕돌이 1985년도 개 얘는 1호 작품개 산철이 1호 작품개 산철이고 얘는 2호 작품개 산구 2호 작품개 산구라는 개입니다. 그리고 이 개가 복제된 개입니다. 복제 이 개가 복제견입니다. 복제견 이 개가 복제견이고요. 이 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랭입니다. 노랭이 노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답심리 노랭이 강화노랭이 그 노랭이가 바로 이 개입니다. 노랭이 80년대 노랭입니다. 80년대 노랭입니다. 80년대 노랭이 이 개가 80년대 노랭이고요. 이 개는 대안입니다. 대안이 젊은 시절 웅우종 총재님 사진하고 왼쪽에 있는 개가 보이시죠? 이게 80년대 노랭이 80년대 노랭이고 이 개는 대안이 대안이라는 개입니다. 왼쪽에 대안이 산구 이 개는 복제견은 용이라는 개입니다. 용이 복제견 용이 복제견 용이고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개가 있을 겁니다. 야 참 요게도 샤넬하고 진용이도 여기 진도산 개입니다. 진도산 진도산 개고 여러분들 진짜 궁금해하실 80년대 노랭이 아닌 70년대 노랭이 72년 제1회 챔피언입니다. 그러니까 진도 전람회 제1회 전람회 진도 제1회 전람회 챔피언입니다. 72년도 제1회 진도 전람회 챔피언 노랭이 얘가 72년도 노랭입니다. 72년도 노랭이 80년대 노랭이 80년대 노랭이 답심리 노랭이라고 하죠. 강화노랭이라고도 하죠. 얘가 노랭이고 얘는 72년도 제1회 챔피언 노랭입니다. 보기 더문 사진이고 희귀 사진이죠.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면 20년, 30년대 사진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돌아다니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봤던 거 생존에 계신 분들이 실제 봤던 사진 72년도 노랭이 이 사진입니다. 제1회 챔피언이고요. 제1회 챔피언